눈앞에 암회가 있는데 그 암성이 없어 그리고 그 몸도 막 크게 쓰지 뭐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좀 더 오버를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 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나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대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 감성도 못 지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말이 없을 테니까 내가 진짜 온 힘을 쏟아 부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또 실제로 겪으니까 제가 예상한 느낌이랑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겪어봐야 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나? 즐거우셨을까?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무대 하면서도 그렇고 끝나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으니까 오늘 저희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오늘 저희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좀 재밌... 썼나요? 즐거우셨나요? 행복하셨나요?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... 이 실전 같은 리허설을 했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너무 이 상황이 초면이다 보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원래 여기 댓글이 이렇게 막 올라와야 되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또 웃긴 해요 아무튼 또 새로운 챌린지 왔네요 그렇습니다